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오래 대연, 여신 돌갈씨 김유현 강사입니다. 오늘도 적중되는 문제 한 문제 풀고 가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A번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지금 베리라고 하는 다양하게 하다라는 자동사 뒤쪽에 부사가 들어가는 쓸모없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ABCD에서 품사 문제 정답은 A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ESD나 ER 같은 비교급 최선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억하세요. 품사가 우선 시린다라는 거 정답 A번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